3. 하얀 대 슈퍼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하얀 대 슈퍼! 안녕하세요 슈퍼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인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예! 정말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곧 있으면 민족 되는 명절인 추석이잖아요 이번 추석은 보름달 보시면서 소원도 비시고 그 소원도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가 타라!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아주 많이 많이 드시길 바라요 이렇게 안전오전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안전벨트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가족분들 즐겁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하율의 스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위! 한가위!